아 아 아 4 4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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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저는 랩몬스터 입니다. 저희 뒤에는 나머지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온갖 저의 식상한 콘텐츠를 다 찍는 빅히트 연습실인데요. 오늘은 아주 식상하지 않아요. 오늘은 바로 이 빠바밤 뭐죠? 복불복게임 저희가 신인왕 이후에 정말 이 게임덤게임 예능다운 예능 복불복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연습실에 모였습니다.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가지 쌀보리 쌀보리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굉장히 다양한 복불복게임들이 들어있어요.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그걸 펼친 뒤에 그 게임을 한번 우리는 펴볼겁니다. 오! 재미있겠네요. 그러면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복불복게임 복불복! 시작해볼까요? 제가 뽑아보겠습니다. 아 뽑으려나 그렇죠? 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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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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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뭘까요? 해요. 몸으로 말해요. 몸으로 말해요! 몸으로 말해요! 네 두 팀에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총 5개가 있는데 어떤 개 있죠? 첫 번째는 속담, 그리고 가수, 그리고 스포츠, 그리고 지갑, 그리고 동물 동물! 2층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들이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B씨가 맞춰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먼저 선택하실래요? 자 뭐 할까요? 제가 동물 하겠습니다 동물 좋아 동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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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? 바꾸래요? 바꾸래요? 가수 바꾸래요? 오 진짜? 바꾸래요? 바꾸래요? 우리 스포츠 합시다 야 난이도 없어 죄송합니다, B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스포츠 할게, 스포츠 안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? 잘했어요? 우리 먼저 할까요? 우리가 이겼어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호 형님 이거 하나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좀 말할게요 얼마 오기 시작? 내가 좀 말할게요 내가 좀 말할게요 나 지금 또 바꾸래요? 자 그럼 시작! 컴온 컴온 나 저장 못 마시네 뭐 왜 이렇게? 나 저장 못 마시네 나 저장 못 마시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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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 탈락전이에요 이게 뭐냐 세란라 세 아니 아잇 좀 잘 표현해봐 이거지 그거지 지금 뭐냐 이거 폐기야 뭐인데? 뭐야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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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시원한거지? 뭐야? 뭐야? 귀여운 척 하는거야? 이게 뭐야? 맞힐수도 있어 미친거 아니야? 미친거 아니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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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나온게 뭐가 있겠지? 패스탄 패스탄 지금 1분 지났습니다 1번 지났습니다 뭐야?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에이프리스토리 나빠 어 이거 잘 표현했네 아 못자 이거 못자 아 못자 맞췄어 형? 근데 원래 이거 아닌가? 이거야 너 아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동물주자 누가 이런거 왜 이걸 부시하세요? 나도 못한다 아 예 아 예 자 이복여 봐 이복여 봐 오오오 아 비랑 정국이 잘하자 오오오 오오 이게 뭐야 이게 포인트말야 야 정국이 잘하네 아 이형이 해서 망했네 이게 뭐야 이게 알겠어, 알겠어. 진이 형은 잘못했어. 이게 뭐야! 수리! 땡! 오케이. 자, 2분 30초에 올라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거 쉽네. 뭐 박스야, 이건. 야, 귀여워, 귀여워. 아이, 5개발. 자, 왜 이렇게 나왔어. 수고하셨습니다. 응, 하나, 둘, 셋. 수고하셨습니다. 네 문제. 됐습니다. 자, 준비 시작. 아니, 너무 쉽네. 베이스볼? 한국어 야구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가 선택해서 얼른 걸 골라도 돼 아 쉽네 됐어? 뭐 하는 거야 이걸 맞춰 이 도심 맞춰 아 겁나 쉽다 진짜 태양이가 변질돼 아 이걸 안 못해요 뭐야 이게? 아니 아니 이 실버 이 실버들 이렇게 돼? 퀵복싱? 야 이 실버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지? 좌절해봐 야 잘한다 마이패스 정확히 정확히 정확한 아 너 이름 뭐였어 아 멈춰 아 멈춰 아 펜스탄스탄 야 엄청나 변감 아 진짜 웃기다 아 이거 형이 저렇게 그런거지 펜스탄게 낫냐? 펜스탄게 낫냐? 야 그거.. 아 이거 아 진짜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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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야 이거 몰랐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르는 거 같은데? 야 국민 대표 예능이 나왔잖아 형이 잘통 못 맞춰 아 근데 반응 기업이 펜스탄에 몇 번 있어요? 아 펜스탄에 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모르겠어요 안 돼 맞췄어요? 뭐 어때? 야! 야! 단어를 못 걸고 있어! 운동이 뭐지 원했어? 뭐야? 뭐야 이거 말하면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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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쉬워 아 이거 뭐 이게 운동인데 이게?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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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.. 영화도 있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모르면 뭐 정말 바랍자야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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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3분 3분 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생각에 이 형 표현이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몰라 나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바로 스키점프 야 스키점프를 잘 부활하는 거야 그렇지? 게임기 야! 봅슬레이어 봅슬레이어로 모르는 사람 승관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? 봅슬레이어 뭐야 봅슬레이지 봅슬레이어 봅슬레이어 뭔데? 전화한테 뭔데?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자 다음 게임으로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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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슬레이어 좀 맞춰달라고 박수 3단계로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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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계 5단계 3단계 5단계 2단계